그니까 데뷔 왜 나? 철 꽁죽힐 아 아니다 아 나 지금도 지금 지금 이것도 나쁘게 보시지 딱 파고? 기생했스 나이스! 가나? 와 쫄악! 노! 쫄악! 쫄악! 나이스 하이라트 하나 찍었어요 오 뭐야 4킬 이걸 쫄악 막나? 와 오우 오우 오오 10캐리 야아아아아아 아이씨 아아 잡혔다 좋아 가보자 가보자 막 어 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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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닉네임 사야님이네 아까 사야님이랑 같이 타고 왔는데 비행기 아 붕붕붕 으응 세린 세린 로그 라자 룰랑 같이 갔다고 룰랑 같이 갔다고 어? 사.. 진짜 사장님 같은데? 오 사장님 짭이네? 안 하라고 알라마 안 하달라 했는데 알라마 안 하라고 개새끼야 몇 번 참아라냐 오이 시히트 오이 시히트 뭐라 입안 플레이 뭐래 벌써 끝나면 한곡 바로 갑니다 28일 날 좀hay, 감싸요 아아 안 맞잖아 왕기안 이걸 effectivement 끝나가라는 게임잘이라 어 온순히 뭐야?? 어.. 힐 더 두 resol tub If he bobs7 s3 메몬2 젊어 먹기지 이렇게 진짜 웃기지 그렇게 아이고 야 살려 살려 어! 피터길 오우우우 주와얀 김지 김지 없어 으악 나 싫어 싫어 자세키야 콜랩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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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랩스 아, 아나 물어봐 저거,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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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저거 그냥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, 야비하게 헐, 다 죽었어, 헐, 뭐야 아니, 힐러를 물어야지 어, 나 안 죽였다 상타치, 헤드 맞았어 나 안 쐈어 알아, 알아, 알아 헬로, 크루즈 방금 샀어 여기 아타를 했나보다 soljes 맨, soljes 맨 월요 미래, 월요 미래 으왁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안나마 기시끄러워, 아 ㅜㅜ 아이, 어느새가 줄어 어, 총 99이에요 형님 어, 좋아요 가지라아 우리따지 뭐야 아앗! 순면증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럴 땐? 저 1촌만 1촌만 살려주세요! 에스! 제가 깨웠습니다. 어... 죽여버려! 힐 줘 이 새끼야! 죽어 있어! 안 죽어 있는 거 알아? 줬어 이 새끼? 와... 엘로 알람아 아 나 형... 상대 쏠... 쏠 맹이네 아 미스 상타치 어 쟤 났다 아개피 쟤 났다! 에스! 상대 암호! 힐 3마리 있어! 나이스 그런 거 놀려 놀려! 아 우리 화물 아무도 안 미는데? 우리가 안 미니까... 아 킹! 어... 아... 힐 줘! 우리 화물 안 미졌는데? 아 화물이 문제야 지금? 어... 뭐 문제야? 어... 어... 알겠니? 좌요? 아냐? 소울... 소울도... 나서날리고 가네... 나서난? 뜨거웠어... 제타 장면... 라이팅이다 오! 이건 몰랐네 예 툴 나이스였다 . 퓨어 다 살렸네 뭐라는 거야 밥물은 또 제가 밀겠습니다 어 쟤하타 뒤에 어 이건 어디로 도망가야될까 아니 쟤하타는 맥크리는 위에 응 핫하트 헤이 컴 컴 포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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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스 컴 포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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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 샘 포잉 원숭이 궁 쓰면 레전드 우리 원숭이 내가 그냥 필드하자 궁 쓴다 지금 아너 잘랐으면 필드하자 왼쪽이랑 야 왼쪽이라고? 너무 불어 같은데 아냐 봐봐 왼쪽에서 계속 날아오잖아 어 맥크리부터 잡고싶었네 어허 뭐냐 야 이 새끼야 나만 안전한다 어 매티스 아니면 다 잡는건데 나이스 무조아 버키버키버키버 나 트리플 땅 겟다 베이비 겟다 베이비 겟다 베이비 겟다 베이비 겟다 베이비 베이비 아이고 잔다 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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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 거짐해 원숭이 거짐해 원숭이 거짐해 원숭이 거짐 아 뭐 아 뭔 말이 많아 아 구슬 없는 줄 알았어 너는 나노를 줄 수 있대 너는 나노를 줄 수 있대 너 뭐 좀 이렇게 부딪혀 먹을 듯 오케이 오케이 이들만 줬어 밑인 둥키 나 원 나 원 가만 끝 아 나 그만 아 왜 이렇게 안맞냐 1000란에 좀 안맞는 법이지 올세전이 내일이겠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1월이라고 그럼 내일 모레인가 내일 모레네 아 아 호호 진종은 자아행 아 야 니가 니 니 니가 해 다 해라 난 니 아버지가 렌즐거리지 못해 아 못들었어? 어 완전 못들었어 아 오케이 인정 왜 기아발일 뻔했어 왜 죽이지 마 토르비온 좋을 수도 있어 호잇 호잇 아니 비행기 경유해서라는거 존나 빡치더라 경유했어? 응 왜 경유해? 야 경유야 어디서 경유했어 1번? 아니 샘플하셨고 아 원래 2시 건데 2시 거 놓쳤어 아 그럼 형 잘못 4시 거 탔어 형 형 잘못군요 트레이서 회사 잘못 오하트 너랑 나랑 같이 접했다 방금 쟤한테 오클링 너무 무서워 하하하하 기분좋았어 죽여바랴 어 위로 뭐야 위로 목표하래 아 잡겠지? 아 틀에 안해둔거 같아 어 죽었네 궁채와 바리앗 으어어어어어 상타치 어 우리 디버 왜 죽음? 여기 안에 뭐있나 본데? 갈래? 가자 바람에 가 해팀 가는 중 아잇 소리 뭐야 방어고 가지러와 가고 있어 방어달라잇 쿠키 미 쿠키 미 설일 덥 설일 덥 구키미 고기 줘 에라 이 새끼 오오오오오오오 어? 설레 필 아 나 왜 안좋고 쿠키 프람 태블? 오오오오오오오오 저기 있다 아나는 2층, 야타는 1층 아나는 스트레트는 밟고 그러면은? 아 야타 정면인 줄 알아 못 잡네 나 정면 체크 좀 하고 있게 정면 으아 오오 사운드 지려 사운드가 누가 봐도 위도 있는거였어 저 여자 올라오지 마 방어 내가 뺏어 먹었어 꺼먹어 데이새끼 야 틀렸어 아 헤드마스 아 너 힐 안 좋지 일부러 아 헤드마스지 나 심화를 하고 있잖아 왜 하하하하 아 그런 애 심화를 해 기분 나쁘게 미안해 넌 뒤졌다 알람아 더이상 고수가 났다 오 와우 내령 내령 아 뭐야 아 뭐야 너무 아파 너 머저리 아프는 저거 머저리아 에헤헤 에헤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시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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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쫄악 쪼락! 쪼락 쪼락! 나이스! 하이라이트 하나 찍었어요. 오! 뭐야! 4킬! 이걸 쪼내 막나? 와! 오우! 오우! 10캐리! 냐아아아아아아아악! 알라바드! 와아악! 멋졌어! 너무 멋졌어! 잘 됐다. 감사합니다! 여기 갈 거야? 나 여기 있을까. 와라 메인 와라 메인. 시간이 없어. 나이부터 아라벨을 막아야 돼. 오! 어! 이번엔... 이번엔 망치겠다. 오! 오! 알라바드! 세니몬! 세니몬! 컨텔! 오!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! 쪼락! 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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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풍띠로리 가풍띠로리인데 가풍띠로리 가풍띠로리 이렇게 꾸미자 가풍띠로리 나이스 점프 50대 씨 ㅋ 막지 씹을때? 으핳핳핳핳핳핳할 아 뭐 이제 숨이 있는뎌 으핳핳하하하하핳하핳하하하핳하하핳하 하하하하하하하하 ㅇㅅㅁㅇ ㅇㅇㅑ Ну Bubn ㅇㅇㅅㅇ? ㅇㅅㅇ ㅏㅉㅅㅇ ㅇㅅㅇㅆ ㅇㅙㅇㅇㅇ 아.. 이러면 아무도 못하겠네 아 이러면 아무도 못하겠는데 이러면 망했다 디바닐 이렘 망치 오른쪽에 위도요 나이스 이러면 내가 위도 잡을게요 나이티 1좀 어 잡은줄 알았네 필요하면 말해 어 나 정말 필요한데 어 또 어딨지? 2층에 있구나 오 다이벤 아몬드 궁성 쓰면 할만하겠다 그러게 아깝다 아 이길 줄 알았네 아 근데 우리 쏠맨은 다이벤 좀 가겠던데 유독연 짐 들거 같은데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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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음 음 아 망치reso 나 망치 있는거 아니야? 망치 뺏을 것 같은데? 맥솔은 에바인데 제압타 제압타 뒤에 빠스 오영진 형님 뒤집었다 망치 유도 하자 그냥 써 써 써 써 써 써 써 아 싫어 싫어 나 초월 아끼려 그냥 아끼도 이길 것 같아 나이스 게이드 야 나 힐 툰 많이 해 라인 줬어 좀만 안 주고 조져버려 하트까지 조져버려 오우야 망치? 노잼 혼재말하고 혼재말 혼재말 존나 잘하네 야 라인 라인 두는거 아니냐? 라인 2층으로 하는거 같은데 라인 2층으로 하는거 같은데 아 그런거 아니야 야 나 이체 갈렸다 쏘리 망했다 해 야 나 초월 있어 아 나 뽕 있어 뽕 있어 형한테 안가는데? 뽕 줄까? 나 초월 써 그냥 아잇 쯔피 어딨냐? 으아! 으아! 틀려주세요 팀을 위에 아꼈다 누굴 위에 아꼈건지 모르겠는데 고유를 채워마시오 고유를 채워마시오 아 야 콧바람 급히요 아 미안 나노솔드 오랜만에 맞아본다 그니까 아 이거 형이 아니네 아 이거 형이 아니네 아 방금 아까 아까 시작 헝스 아 저 재우지 재웠으면 맘막인데 극형 아 약간의 빗나갔다 오케이 2대 레코드 2승 1패 여러가지 우리이이이